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. 조 전 장관의 그동안 입장과 대비해 오늘 법원의 판단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먼저 입시 비리 혐의부터 짚어볼까요? 먼저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소리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네,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아들 조원 씨의 경우 대학교와 대학원을 들어가는 과정마다 불법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. 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닐 땐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딸의 경우에도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에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습니다.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.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이전의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.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...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노안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건넨 돈이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노 전 원장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잠시만요. 뇌물은 아니다 했지만 청탁금지법은 위반이다라는 겁니까?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? 뇌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조민에게 돈을 건넬 때는 단순히 자기네 지위를 높여달라고 청탁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돈을 건넸다고 본 겁니다. 구체적인 그런 대가성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. 그러니까 장학금이 뇌물은 아니지만 이른바 김영란법에는 위반된다 그거군요. 맞습니다.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, 이건 어떻습니까? 역시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정치권의 구명 청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공모했다는 겁니다.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뇌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끝으로 사모펀드 짚어보죠.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.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? 먼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. 역시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정경심 전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사모펀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은 유죄.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재산 신고를 누락을 몰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펀드 투자가 누락된 부분이 기소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국 교수에 해당해서 무죄 났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당시 부인이었던 정경심 전 교수가 코링크 PE에 투자를 했는지 또 이게 실제 공직자 재산에 반영이 됐는지를 알고 있었냐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혐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. 일단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또 쟁점들에 대해서 또 양쪽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. 박병현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